음 . 어 organization 너, 너가 이 학교에 posição 저는 오늘은 카메라 보러 어디여서 불러 오늘은 제가 오늘은 말이죠 지금 그 요즘 굉장히 핫한 그걸 제가 샀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 뭐야 벽돌 들었어 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응 안 알려줘 응 방종할 거야 응 혼자 찍을 거야 방종하고 이거 벌꿀집입니다 예 벌꿀집이고요 아 진짜 개쩐덕하네 진짜 이게 뭘 유행이 지나야 이제 시작인데 자 이제 시작이야 개새끼 이거 어떻게 뜯는 거죠 이거? 이거 어떻게 뜯는 거요? 아 여기 뭐 뜯는 그게 응 안 써있어 뭐야 불량품이야 아 미친 구라치지 마세요 구라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무튼 일단 박경림 10만원 감사드립니다 구라는 치지 마시고요 설레니깐요 일단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까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언급하세요 탑이제이 아 왜 안 뜯어져 어 어 허어어 어? 푹 들어가는데 그냥? 이런 걸 보고 꾸덕꾸덕이라고 하나?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 맛있어 와 진짜 달긴 달다 진짜 달고 그 벌집 성분이 뭐더라 그 뭐라고 하죠 밀랍 아 그리고 거기 사이트에 써있었는데 이 벌꿀집 먹다가 10만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만약에 진짜라면 네 뭐 저한테 뭐 인스타 뭐 입매라도 보내보세요 예 아니면 뭐 인스타에 박형이라는 사람이 자꾸 주작진해서 슬프지만 아 10만원은 고마 X돌리고 입니다 아 씨언니 3만원 고맙습니다 아 늦었다 아 늦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상황극이 생각이 안나네 오빠 디엠 확인 콕 진짜 박형님인데 진짜 손 떨린다 근데 불러주지 마세요 그만 언급하세요 타비제이 찾았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라고 보냈습니다 저 에드마요 여러분 박형으로 이양시 박형님께서 제 방송을 즐겨보신다니 경사 났네 정말 역시 사람은 꾸준히 하고 봐야 돼 이번 영상 제목은 이거다 불락비 박형님도 보는 에드머의 어 꿀 꿀 리뷰 어 그겁니다 응 진짜 너무 놀랍네요 이 말 밖에 할 말이 없네 인스타 마팔 했냐고요? 저만 하겠습니다 이거 팬 계정 아니지? 이거 그 인스타 아이디 뒤에 V자 붙어있으면 그거 진짜 혼또백이죠 진또백이죠 그거는 메롱 근데 그 무슨 박경님 초대해서 방송하고 이러면은 실례죠 에바죠 너 너무 나 너무 나 너무 앞서 나갔나? 그러면은 뭐 연예인 이용해서 방송하는 것 밖에 더 돼요? 그건 좀 아니지 너무 앞서 나갔어 나? 왜 저를 못 가서 안달이에요? 아 지금 이 상황에 사겨라 이거 사겨라 이거 하지는 못할망정 김칫국을 무슨 눈가리로 처먹나 이런 말은 저도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습니다 흐흐흠 흐흐흠 와 인스타 해킹 당하면 나 진짜 쪽팔린건데 그거 저 진짜 그러면 진짜 방송 당분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쪽팔려가지고 알고보니 블락비 모두 절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? 아흐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우 달다 아흐 인생 참 달다 응 인생 참 달아 응 아흐 너무 달다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네 박경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박경님과 콜라보를 한다면 무슨 먹방 할거냐고요? 만약 그렇다면 봉에다가 벌집 달아가지고 그거 먹어야죠? 진정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 그냥 오늘 기분 좋게 이 기분으로 그냥 잠들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? 저도 사람이에요 연예인도 사람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전 연예인 아니죠?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형 형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알아 돌아오 막 비만 살게요 항상 파이팅 박경님 안녕히 계십시오 박경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연락주세요 커피나 한잔 하시죠 이거 진짜 역대급이다 진짜 역대급이에요 오늘 진짜 역대급입니다 오늘은 와 아무튼 이거 그만 먹겠습니다 토할 것 같네요 너무 달아가지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박경님과 함께 뭐 이렇게 한번 꿀 빠는 방송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맛있네요 정말 맛있고 요거는 제가 볼 땐 이거만 먹으면은 달아 뒤져요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토스트 구운 토스트에다가 올려서 먹든가 아니면 제가 듣기론 이거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 하더라구요 몰라 기억도 안나 이딴거 맛 예 죄송한데 제 기억 속엔 미스터 퍼럭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접니다 저 에드머 인싸 인싸의 왕 에드머 후라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뵈